안녕하세요. 온웨어 비밀계약에서 신우리 역을 맡은 산다라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그동안 나름 12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요.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들 고생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었는데 매회 거듭하면서 정말 큰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. 아, 다 처음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온웨어 비밀계약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정말 재밌었어요. 네,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관객의 힘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 그동안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지쳐있던 저희에게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와서 봐주신 관객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같이 웃고 울면서 호흡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냈던 것 같고 공연이 훨씬 더 재밌어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온웨어 비밀계약 1화가 무료로 라이브 스트리밍 된다고 합니다. VOD도 1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. 라이브 놓친 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꼭 봐주세요. 온웨어 비밀계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온웨어는 어디서? 메타시어터 닷 라이브에서 메타시어 Gray